rogain calain 형가도 다녔 담발私 못 가라 내가 할게 가위 봐봐 냉정하게 가위 봐봐 가위 봐 김산이 먼저 가는 거야 god 주무치게 된다. 주무치게 된다. 아 왜 그래. 겁들은 진짜. 그러면 형이 먼저 가야겠다. 야 이거 먼저 가는 걸 안 하래. 내가 먼저 가. 형도 갈게요. 빨리 가. 올라간다. 야 야 야. 야 촛불 없잖아 우리 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면 더 좋아. 야 일부러 무서운 척 하지마. 피자나 무서운데 뭘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크리스마스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 나 이러고. 정영상 긴장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른다. 정영선이 형. 정영선이 형. 기절이 있는 거 아니야. 정영선이 형. 아이고 역시 예상 내가 올라가. 자 이번엔 누가 나갈 거야. 하아가. 하아가. 아니 좀 놀라는 거지 뭘 무서워. 우리 무서워서 그런 거야.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무서워. 야 재석이는 연기하는 거야. 무섭지 않니? 와아아아악. 와아아아악. 여기 지금 MBC가 아무도 없잖아. 나는. 그런 얘기 하지마 왜 그래.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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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소리가 제대로 안 돼. 왜요 왜요? 으아악! 비용 소리 났잖아 지금. 어. 아아악! 이런 법적인 하나야. 나는 또 신나게 있었어요. 아니 대체. 야 야.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가서. 응급증으로. 내가 갈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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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형사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유형사입니다. 앗! 앗!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정영돈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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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형사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선다. 으악! 으악! 호호호호호!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테이블 위 피해자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커피 잔이 놓여 있다. 유형사 의자에 앉아 컵을 들고 살핀다. 테이블 위 피해자가 남긴 그림을 발견한 유형사. 이재앞으로 다가간다. 아, 나 깜짝이야 이거. 피해자가 남긴 그림을 발견한 유형사. 이재앞으로 다가간다. 아, 또 왜 이런. 아, 왜 이런 음악 틀어요? 저 뭐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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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우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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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무서우니까 좀 하지 말라니까 진짜. 유 형사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침대 위로 조심스레 눕는다. 이게 뭔데, 이거? 뭐야? 범인이 움직였을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몸을 뒤척이는 유 형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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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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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그냥. 유 형사는 엎드린 채 깊은 생각에 빠진다. 아, 나이가 참 좋아.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다시 돌아높는다. 유 형사는 엎드린 채로 황급히 뛰쳐나온다. 아, 나 진짜. 아, 깜짝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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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다. 아, 크리스마스날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냐. 아, 진짜. 형, 공대인데? 형, 주지 좀 줘요. 이거는, 야, 이거는. 야, 대자로 뽑는 거, 야, 진짜 곧 많아. 놀래키지 마, 놀래키지 마. 제발. 어디야, 뭐야? 이 문 들어가는 거야? 야, 진짜. 정영사, 정영사. 긴장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른다.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 왜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진짜. 뭔데 초인종을 눌러요, 또? 이거 누르면 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도망간자! 도망간자! 정영사. 네.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선다. 아, 진짜. 들어간다. 들어왔어. 그래, 뭐 이런 거 뭐. 세트인데 뭐. 아, 짜식. 아, 야, 진짜. 세트인데 뭐. 아, 짜식. 아, 야, 진짜. 아, 어디서 여유를 부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또. 뭐, 쟁반 노래방이야. 뭐야. 테이블 위에 커피잔에 놓여 있다. 의자에 앉아 살핀다. 아니, 살피는데. 뭘, 뭘 살피라는 거야. 어? 따윽. 따윽. 아유, 이거야. 정말 왜 그래. 아, 정말 심하네, 진짜. 왜 그래요. 진짜 피해자가 남긴 그림을 발견한 정형사 어디 있는 거야 대체 하얀 서랍장으로 가서 물감을 꺼낸다 뭐야? 서랍 이거? 아 뭐야 또 이거 아닌데 뭐 뭐 이거? 아 이따! 아 이게 5살이나 이거 봐 이게 안무 동작 같네 하나에 아 이따 아아 아 나 목 아프고 으어우 으어우 야 진짜 물감이 어디 있는데 안 들어가 정영상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침대 위로 조심스레 눕는다 여기 누우라고요? 아 진짜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정영상은 엎드린 채 깊은 생각에 빠진다 엎드리라고 또? 뭐 하려고 또 이거 이제 안 놀랄게 저도 놀랄 것도 없어 엎드려서 뭐 그러다 후렴듯 생각이 떠올라 다시 돌아눕는다 돌아눕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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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상은 겁에 질린 채로 황급히 집안을 뛰쳐나온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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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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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ctEvery 아 MAX 아악 아하 아악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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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봐줬어. 여기 고생 많았어. 많은 정도가 아니야, 지금. 우리 도둑이야, 도둑. 아, 이제 마지막. 내가 있는 곳은 말이야. 10층 11장이야. 10층.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에 다 신경을 따지. 걱정도 했는데. 야, 일단 우리 배도 이제 굽고 다 한도 손으로. 나 빨리 우리 어떻게 빨리 빨리 해, 해줘. 여기 공기가 안 좋아, 지금. 지금 굉장히 건물. 여기는 공기반 반구반이야. 여기가 한꺼번에 앉는 거니까. 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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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어. 형이 안 무서운데 가운데 있어. 안 무서운데. 아니, 뒷층을 잡어. 겁없다네. 죄송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야, 하얘 안 쓰게 해줄까? 무슨 화장실도 이렇게 무서워. 치다잖아, 나랑. 아니, 우리 같이 쓰니까 여기 같이. 안 쓰는데. 뭐가 무서워. 아이. 야,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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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명수 형, 명수 형. 명수 형 못났다. 명수 형 못났다. 아, 진짜 무서운데 이건. 아우. 우와. 명수 형 어떻게 해? 형, 그 정도로 놀랐어요? 아, 나 지금 넘어졌어. 나도 넘어졌어. 야, 나 진짜. 이거 진짜 무섭다. 야, 케빈. 잘못했다, 이제. 야, 잘못했어. 그냥. 여기 잠깐 놀러 온 거거든. 가면 안 되겠냐? 야, 진짜 미안하다. 착하게 살게, 깨달았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아, 내렸는데 또 막 단체로 들어갔어. 야, 1층 또. 야, 가만있어봐. 1층 또. 야, 열려서 막. 제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뭘. 어? 네? 뭐야? 저거 너무... 아, 뭐야? 형! 케빈이 형이에요? 아, 뭐야? 아니, 이렇게 키 큰 케빈이 없어. 야, 뭐야? 케빈 너무 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야. 왜 그랬어, 우리한테는. 아니, 이제 대놓고 방송하네.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문 닫아, 문. 제가 오늘 1일 케빈으로서. 형, 섭외 전화 오면 다 해요? 아니, 아니. 기업에 확실히 나눌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이거 봐, 아무도 안 도와줘. 그게 아니고. 와, 가족이라고 해놓고. 야, 장훈이 형이잖아. 아, 어쨌든 우리 케빈. 하여튼 고맙고, 우리한테 잊을 수 없는. 야, 난 정말 우리 제작진.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네. 아, 진짜 너무해. 아, 진짜 독하다. 독하디, 독하다. 케빈! 마지막으로 그거 해서 끝내줘요. 뭐. 아, 그걸 제가 따로 했습니다. 그냥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얜 진짜 시키면 다 아는구나. 섭외 내면서 해야지. 무한도전하면 아! 이렇게. 좀 오래 하고 픽스로 있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빈이 진짜 귀엽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무한도전. 나홀로 집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짜 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desse! 연예인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수고하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דר고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오빠. 형, 안 좋네? 형, 괜찮은데 이제? 접시도. 어짜피 약간 실세를.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아 깜짝난데.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그 동생 왔다 갔어? 네. 아 왜 그래 진짜. 야 속에 와. 막바까지 진짜 넘어왔다. 진짜. 야 진호 너. 야. 이겨. 이기라. 어휴. 아 진짜. 왜 내 차이가. 야 왜 내 차이만 이랬냐. 왜. 니가 그랬지. 뭘 그랬지. 내가 뭘 그랬지. 내가 뭘 그랬지. 나 뭔지 아무도 몰라. 저녁이시지. 드럭게. 드럭게. 나 진짜. 야 너 어디 있었냐. 야 너는 몇 명이니까. 이리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형이 왜 계세요. 내가 지금 차이 안 탔지. 이리 와. 어휴 나 진짜. 아휴 나 진짜. 아휴 나 진짜. 아휴 나 진짜. 아휴 나 진짜. 아니 트렁크야 어디서. 우리 트렁크 뒤에서. 뒤에서. 아휴. 야아. 형은. 형은 좋다 진짜. 화장실. ica. 너무 좋다 진짜. 화장실. 지금 형은 안 되는 거잖아. 화장실 위에 있는 강아지. 그럼. 뭐야. 하장실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장훈이가. 마지막. 야 니가 복수하는구나. 어? 그럼 내가 태비를. 아 여기 계시네, 저기요. 아 깜짝이야. 소장은 또. 소장은 또. 소장 많으세요. 소장 많으세요. 어우 나 이게 모르고 탔으면 깜짝 놀랄 뻔했네. 아이고, 여기 타라. 아, 이 겨울이 안 와요. 아이고, 여기 타라. 형님 자리 안 와요.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하면 돼. 나 좀. 여기다 놔. 아, 여기다 놔. 형님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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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거 때릴 뻔했으니까.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많이 놀랬지. 아니 진짜. 많이 놀랬지. 아 오일감 잤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야 너도 많이 놀랜다. 아 저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야 니가 싫어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하면 너무. 고생 안 놀랬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갈게요. 아 나 정말 진짜. 고마워요 정말. 갈게요. 고마워요. 아뇨.